아아 악시님이랑 듀오하고 싶다. 악시님 진짜 잘하신다는데. 진짜 명분 있는 아프리카TV 방송인들 중에서 그 진짜 실력으로 엄청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잖아, 거의. 말해도 갱재형이나 석현이형이나 이런 분들? 근데 그 탑 오브 탑이 이제 악시님이니까 대단하시지. 평타 치다가 나 그거 되겠다. 이야 견지 오졌다잉? 무예의 노예? 아프리카TV가 있구나? 야 시비를 잘한다. 어? 으응. 으응. 이야vhan. 으응. 아. 으응. 으응. 이맛이야 이맛이야 끝나고 나이스 아이고 다운이 개머링 개머링 어서와라 다운이 개머링 오자마자 눈옥강하잖아 일단 노스펠 탑은 뭐 그러냐는 것 같고 미드 한번 찌를 것 같은데 상대가 다행이 아닌데 예이 잘한다 왜이렇게 왜이렇게 호강이야 오늘 왜이렇게 잘해 팀들 왜 돼지야 왜이렇게 올라가고싶어해 올라가고싶었어 댕댕이 왜이렇게 올라가고싶어하는거야 댕댕이 저기있네요 저는 집가도 강할 때문에 집갈 타이밍이 늦어졌기 때문에 형들 저는 집을 못가요 지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형들 아이고 닥터형 어서와요 깨머링 반갑습니다 이 바텀은 그냥 멘탈이 좀 깨지지 않을까 오늘 열해 폭주라고 오늘이 오늘이 약간 많이 오시는 날인가보대 오늘이 무슨일이지 오늘이 무슨일이지 뭐겠다 일단은 일단은 뭐 바텀은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고 인라인에서 이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비안 달달해 아무리 저렇게 해도 파이크 피 반토막은 늘지 않을까 피 반토막에 포션 먹었네 아야 에이 설마 평타 안나왔고 깨부시는걸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2대3도 이겠다 이 정도면 점화도 있어가지고 굿 아니 안되겠다 오예 아 나도 철거 터트렸어야 했는데 아 맞다 오 왔나? 뭐 옹호처럼 움직이네 계속 살짝 뺄게요 뒤로 살짝 쫄아가지고 오우 야아 나눠 먹자 아 아 프리 없으셨네 까비 까비요 와 테드 어서오고 음 집 가셨나 어 뭐야 말하자마자 인사한다고? 인사를 참 멋있게 하시네 근데 바텀 CS 케이틀린 차이 어 상대로 40개 차고 있나 어 차이나고 있어가지고 엄청 잘하는데 타타타타타타 아 아 그래 철거룬을 써야지 이렇게 뭐야 아 아 뭐야 뭐야 아 아 뭐야 아프잖아 감쪽 해볼게요 어 뭐야 보였나? 동전 오는거 보이나? 동전 오는거 보이나? 기다려 어 갔다 간거 아냐?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안전하게 이렇게 할게 가자 오오오 오 과연 타 싸움은? 과연 타 싸움은? 과연 잘 싸운 것 같은데? 브라가스 아직 궁 이제 제니여가지고 야아 면상궁 그냥 때려버리고 어 뭐야 이거 왜 터질대? 어 뭐야 아 얘 아 얘 뭐야 어 뭔가 아쉽다 아 여기 눈이 안 좋지? 못 쏘는 거야 이것들을 저쪽쯤에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인간 아 그거 막 탐색하는 걸 뭐라 그러지? 아 거의 내가 최소 천년 아 조졌다 이거 나 죽는 것 같은데? 아 죽진 않았는데 좀 무리였나 보다 아 아쉽네 게임 아 그림 좀 아쉽다 아 그림 좀 아쉽다 아까 전에 내가 너무 피가 싹 달아가지고 놀랐네 팔긴 했는데 별로 이기기 아니야 약간 안 죽으면서 하는 거는 많은데 방금 전에는 내가 조금 더 딸피로 어그로를 끌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파이크 때문에 좀 쫄아가지고 그냥 이게 마무리다 야 요데나무 쿨감 40이라고 요새 잘 맞다 잘 걸어가지고 잘 걸어가지고 knowledge 아야야야야야야 야야야Ya 아야야 이거 막구나 미안하다 일로 왔네 앨리스가 어디 갔냐 아 이거 미안하다 이거 많은데 너희 나이스아 우리 형들 너무 잘해 우와아 뭐야 왜이렇게 잘해 아 야 내가 내가 웃어내렸으면 욕 오지게 먹었겠다 아 나 이거 채팅창 살짝 본다고 집중력이 떨어졌네 아 나이스 아 그니까 형들 약간 게임하고 있을 때는 채팅을 좀 자제해줘요 내가 채팅창을 보기가 좀 퍼리틱하니까 게임 끝나고 채팅창을 아껴놔 게임 칠 거를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긴 한데 아이고 게임판 정육수 어서오고 다 깔까 야스어가 야스어가 바트 혼자 지킬만 하겠는데 야스오면은 아 팝은 우리가 빨리 밀어줄게 오키도키오시라고?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괜히 그랬나? 아 내가 질문같은 거를 앵겨놔요 아 그냥 이런 내가 내 무덤을 파버렸네 채팅창은 내가 그냥 안 보고 형들끼리 알아서 놓으세요 일단 지킥고 하하하하 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은 엎 아따 거미 참 R이 꽉 찼네 아 좀 못 밀겠다 사거리 다 갈까? 오 예스 개꿀 자리 어 뭐야 또 터트릴 수 있어? 예스 오케이 직감이 당달 우세히 유하자 너무 이지해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너무 쉽잖아 어떻게 플래보다 마스터가 더 쉽냐? 아니 이게 좀 뭐야 끝났다 아니 형들 유튜브 거리도 안되잖아 이정도면 그래도 형들 올릴거에요 추천과 즐겨찍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 아 아 1 2 1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